1, 2, 3, 2, 4, 3, 4, 4, 5, 5, 5, 6, 6, 7, 8, 8, 8, 9, 9, 9, 9, 9, 10, 10, 11, 11, 11, 12, 13,000원어치인데요 아 왜케 없어보이는지 모르겠네 이번 루알스타일이 괜찮나 은계스라벨인가요 어허허허 별론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 분위기 좋나요 별론거 같은데 아 이번 룰알 비싸요 아 그래? 뭐가 비싼거지? 아 뭐 일단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가 중요한가요 나중에 얼마가 됐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결과가 중요한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룰알스타일 확률 어 스라벨이 뭐 비슷하네요 한 15%되고 치어링 블루하고 아기뽀뽀 우줍 아기뽀뽀 장난감 확률이 나요 아기세트? 얼마냐? 아기뽀뽀 아기뽀뽀 아니야? 아기 아기 뭐였는데 무슨 뽀뽀 뽀뽀 우조봉 아닌가요? 아기 뽀뽀 아가 아 요즘에 아가라고 부르나 아 장난감 확률 되게 낮은데 3000만원밖에 안하네 야 확률 의미 없어거지 도대체 뭐가 비싼겁니까 아 아 모자하고 함보러시야? 줄곧께는 제일 안좋은 룰알스타일이네 치역이네 이게 왜 안좋냐 룰알스타일이 아 스라벨 의존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다른게 쓰레기가 되면서 망하는거지 좋지 않다는 얘기죠 뭐 결론적으로 뭐 어쨌든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런 룰알은 별로 좋지 않은거 같습니다 음 망하는거지 사실 의존도가 몰리면 좀 애매해 음 그래도 모자하고 함보러스는 잘 나오고 있군요 이게 중요하다는거 아닙니까 그죠? 나머지는 다 가는 용도인가요 조용하구만 뭐 나오는게 없네 분위기가 좋지 않아 아니 너무하네 짝짝이 반바지 너무 많이 나왔네 짝짝이 반바지 또 나왔네 짝짝이 반바지 저주에 걸렸구만 어휴 값이 너무 안나왔다 내가 보기에는 음 그냥 안나온거같애 딱받아 아 기대치가 스라벨 밖에 없다는게 좀 크긴 크네 아주 좋지 않군 까는 재미도 좀 떨어지겠네 사실 야 사탕 4연속은 좀 오버 아닌가요 포도 아래 마법이로구만 야 저렇게 4번 나오는거지 참 무지막지한 낮은 확률이겠지 아 까기 개기찬네 갑자기 뜬금 귀찮군 망한 분위기가 느껴지네 느낌이 그래 느낌이 미애플의 슈프트 기능은 언제 생길 것인가 얼마나 편할까 야 아 어렵나 200개 남았구만 아 아 아 아 아 15 25 26 아 끝났어 아 개수를 한번 헤아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대여 끝났 근데 예산 개망했지 뭐 스라벨이 중점이 되는 뉴활스타일 대부분 망하더라구 확률대로 간다 그럼 개망하는거 음 거의 그렇더라구 왜냐면은 이 키포인트들이 하나씩 있어야돼 음 오케이 아 자 메모장으로 좀 안복 좀 아하 아 아 아 아 마이크 테스트 아 반짝이는 마음 14 15 16 개 뭐가 잘못됐는데 나 지금 ㅋㅋㅋㅋ ㅋㅋㅋㅋ 뭐가 이상한데 계산기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5 33 24 32 37 23 29 33 아 누가 하나 플러스 됐습니까 범인은 이 안에 있습니다 누가 하나 더 가져왔습니까 범인은 누구입니까 누가 하나 더 있는 건가요 도대체 아 대충 할까요 사실 뭐 이 하나 차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대충은 느낌만 보자고 얼추 비슷하다 이렇게 가지 반짝이는 마음 2.4야 2.7 1.7 뭔데 이거 망토 경쾌한 스타일 비슷하겠는데 1.75 자 봅시다 계산을 한 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패스하고요 한 1500정도 미만은 그냥 X표시를 좀 해놓고요 왜 하냐 메포로 바꾸는 게 나아가지고 4.2 3.36 204억 204억 204억.17억 그 다음에 메포가 합산되는 게 287 곱하기 660원 맞죠 아 이거밖에 안 돼? 18만 원밖에? 아 저 스카우트는 안 되나요? 320 320 어허 320 곱하기 660원 320이었구만 212 0 0 그럼 나누기 4700을 하는 겁니다 그럼 45억 정도 되네 아 이런 류얼 스타일 안 뒀습니다 130 200원을 썼는데 249억밖에 못 만들었죠 이게 류얼 스타일이 둘 중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할인 있을 때 뭐 여러 개 많이 팔 때 요럴 때가 좀 괜찮고 두 번째 이제 그 뭐더라 어 취중이 류얼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뭐다? 결론은 130 200원을 투자해가지고 249억을 만들었다는 점으로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좋지 않구만 좋지 않아 결과적으로 류얼 스타일은 뭐 계속 기다려서 나중에 최소한 두 배 이상 뛰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좋지 않군 좋지 않군 랜덤으로 다섯 개를 드립니다 무료 나눔 미닝 그냥 받다 갔으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의 돈 안 줘도 괜찮은데 갓보다 하나에 얼마나 안 되고 상습법은 좀 아 상습법은 좀 상습법은 안 됩니다 으흐흐흐흫 아 예 두 번받는 건 좀 곤란하니 참 좋아 바랍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다른 저립계정 들고 교환하십시요 다섯 가지 네 네 예 다 됐어 아 상수폼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제가 오해를 했나보군요 아 여자친구 캐릭터를 받았다고 그리고 상수폼 허허허허 게임방송에서 나오면 안될 단어를 불러서 상수폼이라고 봤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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